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WebGL 1.0 튜토리얼 실질적으로는 첫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Hello Triangle 삼각형을 그리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한 세트의 프로그램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컴피큐레이션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코드는 기터브에 여기 보시는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Hello Triangle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같이 코드를 보시면서 실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할 코드는 코드를 주로 설명을 드릴텐데 그 코드와 파이프라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그림을 가지고 이 코드는 이 부분에 이 작업을 하는거다. 이 코드는 이 부분에 이 작업을 하는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전체가 실습입니다. 그래서 Hello Triangle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T0한 Hello Triangle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ndex.html이 있고 Hello.js가 있습니다. 이 index.html을 그냥 실행 더블 클릭하면 저는 이제 디폴트 브라우저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밝은 노란색 삼각형이 나오고요. 배경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기 위해선 F12를 누릅니다. F12를 누르면 여러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콘솔을 보면 콘솔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스 코드를 보면 소스 코드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ndex.html을 보면 index.html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죠. 화면을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봤더니 여기 보시니까 직접 제가 편집을 하면서 볼게요. index.html을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열어보겠습니다. 그렇더니 타이틀은 타이틀은 여기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의 맨 위에 나온 타이틀이죠. 웹7 1.0 튜토리얼 0인데 0.1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인클루드를 한 거죠. 말하자면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hello.js라는 파일을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 부분에 스크립트 파일, 메타 파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캐릭터셋이 ISO885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HTML을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패러그랩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리 하고 쓰고요. 네. 세이브 하면 당연히 여기에 환영리가 나타나겠죠. 컨트롤 릴로드 했습니다. 밑으로 내가 보면 환영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여기다 한클을 쓰고 싶어. 그래서 이환용이라고 치면 이게 파파로그 모드에서는 잘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로 나오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거를 캐릭터셋을 캐릭터셋을 네. 인코딩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utf8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utf8은 여러분들 잘 아는 유니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utf8이라고 해놓고요. 여러분들의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인코딩을 utf8로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된 파일이 유니코드 파일로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나면 그때 다시 릴로드 한번 해볼게요. 릴로드 하면 네. 한글로 제대로 이완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html 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파일을 봤더니 이제 바디 부분이 이제 컨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실제로 컨텐트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컨텍스트가 아니고 컨텐트 들어가는 부분 봤더니 온 로드 로딩이 되면 메인을 실행하라. 이 메인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 hello.js에 있겠죠. hello.js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캔바스가 만들어졌는데 캔바스가 helloAPI 캔바스래요. helloAPI 캔바스로 이름을 지었고요. 스타일은 바더가 없고요. 테두리선이 없다는 거죠. 폭은 800 픽셀, 높이는 600 픽셀이에요. 800 픽셀, 600 픽셀로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800 픽셀, 600 픽셀의 캔바스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닫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파일이 있어요. hello.js를 로딩했죠. 그러면 hello.js를 한번 편집해 볼게요. hello.js 코드를 봤더니 아하 첫 번째 봤더니 처음에 온 로딩에 메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하 메인 펑션 메인이 여기 있네요. 펑션 메인을 실행하는 거군요. 그랬더니 캔바스에다가 document get element by id helloAPI 캔바스 해가지고 이 아이디로 element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도큐먼트 현재 이 도큐먼트는 당연히 인덱스.html겠죠. 인덱스.html에 있는 도큐먼트 helloAPI 캔바스를 가져와라 했어요. 그리고 initialize.gl initialize.버퍼 initialize.shader 했고 request.anim프레임에 뭐 굉장히 복잡한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메인 코드예요. 아하 뭔가 initialize.gl initialize.버퍼 initialize.shader 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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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하면서 렌더 루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계속 루프를 둬나봐요. 이 루프가 계속 돌면서 실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먼저 HTML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분명히 아이디로 캔바스를 하나 만들어놨죠. 이 캔바스 이름이 HelloAPI 캔바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캔바스를 로컬 베리어블에다 캔바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GetElementById로 가져왔어요. 웹지엘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판을 캔바스라고 합니다. HTML은 캔바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2차원 캔바스 2D 캔바스라고 하는 게 있고 3D 캔바스라는 게 있어요. 2D 캔바스는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선을 그린다든지 삼각형을 그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쓸 수 있는 캔바스인데 이거는 이 표준은 누가 정했냐면 W3C,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표준화 기구에서 정했어요. 대표적인 표준이 HTML 표준, CSS 표준,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표준이고 그렇겠죠. 그런 표준들을 정하는 기구에서 정한 표준이에요. 그 표준화 기구에서 3차원 그래픽스도 웹에서 하고 싶어. 그래서 캔바스 3D라는 걸 표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크로노스 그룹이라는 데서 구글, 모질라 이런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웹에서 3D 쓰기 위해서 표준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OpenGL ES 2.0 기반으로 해놨어. OpenGL ES와 OpenGL의 차이는 뭐냐면요. OpenGL은 데스크탑용이고 OpenGL ES는 쉽게 말씀해서 스마트폰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왜 WebGL은 데스크탑용 가지고 하지 않고 스마트폰 가지고 했을까요? 네. OpenGL ES는 데스크탑에서도 실행되고 스마트폰에서도 실행돼요. 그런데 OpenGL은 데스크탑에서 실행되지만 스마트폰에서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WebGL을 만들 때 OpenGL ES용으로 WebGL을 만들어 놓으면 스마트폰에서도 되고 데스크탑에서도 되겠죠. 훨씬 유리하잖아요. 물론 데스크탑 GL이 훨씬 더 기능이 풍부하고 굉장히 복잡한 게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래픽이 들어있는 게임 같은 것을 그것도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걸 OpenGL ES 기반으로 만들지 않고 OpenGL 기반으로 만들지 말고 OpenGL ES로 만들면 훨씬 더 유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캔바스 3D를 포기하고 그냥 WebGL을 가져다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W3C 홈페이지에 가서 캔바스 3D를 찾으면 캔바스 3D 프로젝트는 Web3D 프로젝트로 바뀌었어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앱이 API를 콜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API를 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도움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윈도우도 있겠고 웹브라우저도 있겠고 HA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Hardware Abstract Layer예요. 하드웨어가 AMD, Intel, NVIDIA, 삼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마다 다 다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지만 어플리케이션 짠 사람 입장에서는 디바이스마다 다 다르게 어플리케이션 짠다고 하면 그것은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계층을 Hardware Abstract 계층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계층을 각각의 드라이버 만드는 사람들이나 OS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각자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쓰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공통적인 Hardware Abstract Layer하고 API를 써서 우리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 단계가 뭔가 봤더니 맨 처음 단계가 코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캔바스를 가져와라. 나 거기다 그릴 거야 라고 해놓고 그 캔바스를 어디다 썼나 봤더니 Initialize GL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단계 첫 번째. 메인 함수에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웹브라우저한테 웹브라우저하고 HTML 파일한테 너 캔바스를 하나 만들어 줘. 캔바스 크기는 가로가 800 픽셀이고 세로가 600 픽셀인데 이만큼 화면에 필요해. 그거를 좀 나한테 줘. 그런데 그거 이름이 뭐냐면 Hello Canvas API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캔바스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해 줘. 라고 해 놓고 쓸 수 있도록 이 캔바스 엘리먼트를 나는 캔바스... 이름이 계속 헷갈리죠. 이 캔바스라고 하는 것은 캔바스인데 이거는 그냥 아이디예요. 이걸 CanID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CanID로 보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캔바스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설명하기가 좋겠죠. 아 나 캔바스가 필요하고 Hello API 캔바스라고 이름 지어진 것 엘리먼트에 아이디가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을 가져다 줘. 그럼 그 엘리먼트가 CanID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CanID의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 봤더니 InitializeGL이라는 거예요. 어? InitializeGL은 GL API 명령인가? 아니에요. InitializeGL은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봤더니 어? 처음에 선언이 있어요. 글로벌 베리어블이네요. 전역 변수로 GL이라는 것을 선언해 놓고 TestGL 에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픽 파이프라인하고 독립적으로 OpenGL, OpenGL ES, WebGL 에라 처리 루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에라가 발생하면 에라가 발생하면 에라가 발생하면 에라를 발생한 에라를 어디다가 기록해 둡니다. 에라 플래그라고 하는데 에라 플래그를 딱 내고 에라를 어? 지금 이런 이런 에라가 났어. 하고 딱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시스템을 확 죽여요? 아니에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OpenGL이나 OpenGL ES나 WebGL이나 이런 걸로 게임 같은 것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든 응용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에라가 났어요. 에라가 났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에라가 아주 중대한 에라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줘요. 그럼 당연히 죽겠죠. 그런 경우라면 실행할 수 더 이상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중단 되겠죠. 하지만 그냥 이걸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그림이 한 장 안 그려질 텐데 그러면 안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면 초단 게임을 60장 그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에라가 났어요. 그런데 한 장을 안 그렸어요.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단 60장 그려지던 게 초단 59장 그렸잖아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에라가 난 부분이 게임의 어떤 캐릭터인데 총알이 이렇게 날라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총알을 안 그렸어요. 그래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간단한 에라가 났어요. 예를 들면 총알을 그리는 걸 그리다가 중간쯤 그리는데 에라가 났어. 그러면 블루스쿨을 확 뜨고 죽여버려요. 그러면 게임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픈 GL이나 오픈 GL ESC의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에라가 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지 말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그런데 문제없이 그 다음 게임 그래서 꾸역꾸역 잘 돌아갔어. 그럼 내비두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 에라 난 게 문제가 나중에 가서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라가 났으면 에라가 났는지 에라가 났는지 에라 플래그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에라가 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GL 명령 중에 GL 명령 중에 GL Get Error 라고 하는 여기 있죠. GL Get Error 라고 하는 걸 하면 이 함수가 불리면 이 API가 불리면 네. 이 API가 불리면 현재 플래그에 에라가 나 있으면 에라가 나오고요. 에라가 없었으면 GL No Error 를 리턴합니다. GL No Error 라는 건 지금까지 에라 난 적이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에라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에라가 있었으면 어 펑션 이거는 이거는 alert는 뭐냐면 이제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무슨 무슨 명령이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그 에라에 어 라스트 에라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메세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에라가 잘못됐으면 에라가 발생해서 그 에라가 어떤 API 였고 어떤 에라가 났었다. 가장 최근에 난 에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하 테스트 GL Error 라고 하는 펑션은 오케이 가장 최근에 난 에러를 알러트 창에다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인셜라이즈 GL 이렇게 패러메터로 캔바스를 넘겨 받았죠. 캔바스 엘리먼트를 넘겨 받아서 트라이를 해요. 트라이는 자바스크립트에 에라 처리 루틴인데 자바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트라이는 뭐냐면 역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해보고 해보고 에라가 나면 에라를 처리하고 에라가 안 나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에라가 나버리면 그 자리에서 중단되버리거든요. 자바스크립트도 중대한 에라가 나면 에라가 중단되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중단하지 말고 트라이를 해보고 됐는지 안 됐는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에라가 났으면 에라가 나고 예를 들면 이니셜라이즈 GL을 실패했으면 이 트라이 부분을 실패했으면 에라 해가지고 어 이니셜라이즈 GL에 실패했어요. 만약에 그리고 힌트를 줬는데 브라우저가 저 지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트라이라인을 봤더니 GL은 GL은 뭐였냐면 여기 글로벌 베리어블이었죠. 글로벌 베리어블이었습니다. 글로벌 베리어블이었는데 그 GL에다가 뭘 넣었냐면 캔바스에 GetContext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네 여기 여기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다고 했죠? Context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Context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픽스 머신은 거대한 스테이트 머신이다. 그리고 그 스테이트들의 모음들 자원들의 전체 모음을 다 합쳐서 Context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GetContext를 잘 보세요. GetContext를 누구한테 요청했냐면 캔바스한테 요청했어요. 웹한테 그렇죠? 웹한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Context는 컨텍스트는 당연히 이건 어? GPU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물론 GPU에서 만들어지고 GPU가 큰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웹도 웹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GetContext 는 누구한테 누구한테 요청한 거냐면 캔바스한테 요청해요. 웹한테 요청해서 GetContext 하고요. 가로 열고 나 이제부터 WebGL 쓸 거야. 그 캔바스에다 WebGL 쓸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WebGL 2 WebGL 1.0은 OpenGL ES 2.0이라고 했고요. WebGL 2는 OpenGL ES 3.0이라고 했어요. WebGL 3.0을 쓰고 싶다면 여기 WebGL 2.0 WebGL 2.0 OpenGL ES 3.0을 쓰고 싶으면 WebGL 2라고 씁니다. 저장했어요. 한번 볼게요.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제대로 됩니다. WebGL 3.0은 웹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저도 헷갈려요. 웹GL 2.0은 웹GL 1.0과 하방 호환성이 있어요. 하방 호환성이 있다는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웹GL 1.0은 웹GL 2에서 다 돕니다. 하지만 당연히 웹GL 2는 웹GL 1에서는 안 돌죠. 그죠? 그게 하방 호환성입니다.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브라우저가 여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OR로 되어 있다면 무슨 뜻이냐면 OR로 되어 있다면 이게 실패하면 그 다음 걸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그 다음 건 안 하죠. 이걸 실패했어요. 그러면 익스페리멘털 웹GL 어떤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실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서포트 하는지 안하는지 Can I use? 라고 하는 사이트 보여드렸죠? 거기 보면 어떤 브라우저의 어떤 버전에서는 웹GL 이라고 쓰지 말고 익스페리멘털 웹GL 써야만 실행이 됩니다. 라고 마크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우리는 크롬 브라우저 쓰고 있고 웹GL 1.0은 전체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을 봤더니 GL 뷰포트 해 놓고 Canvas.withHeight 에요. Canvas.withHeight 는 알아요. 800, 600 에요. 아 이거 800, 600 인가 보다. 오케이. 그럼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면 예를 들면 뭐 400 400으로 줄일게요. 400으로 줄여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Reload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어떻게 돼 있냐면 뷰포트가 400, 400으로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네. 삼각형이 날씬해졌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자표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였어요. 그런데 원래 800, 600일 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여기였는데 제가 뷰포트를 400, 400으로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 1은 여기, 1은 여기에요. 어 그러면 만약에 이 삼각형을 크게 늘려가지고 여기까지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뚱뚱해지나요? 여러분들 코드를 잠시 고쳐 볼게요. 제가 이게 어디 있을까? 어? 여기 있네요. 삼각형의 자표가 x, y, z인 거에요. 우리 삼자 3처럼 그래프니까 어? 이거 바꾸면 데이터가 바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x좌표니까 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1.4까지 길게 오른쪽 라이트를 길게 하면 길게 그려지겠구나 세이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렐로드 해 볼게요. 그랬더니 길어지긴 길어졌지만 여기서 잘렸어요. 그래서 뷰포트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캔바스는 800, 600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뷰포트에서 뷰포트는 나는 그 캔바스의 일부만 사용하겠어. 그 캔바스의 일부만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정하고 그 일부를 정하는 순간 좌표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좌표계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바깥에 뷰포트 바깥의 영역은 그리지 않습니다. 이걸 뷰포트 클리핑이라고 해요. 뷰포트 클리핑이 일어난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이 뷰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림의 영역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좌표계 설정 캔바스의 일부를 나눠서 여러 그림을 그리는데 쓴다는 것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려볼게요. 좌표도 원위치로 돌리고 뷰포트도 원위치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Initialize GL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그렇죠. 아하 GetContext 그래서 컨텍스트를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어? 캔바스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뭐에 쓰려고 가져왔어요? 웹 GL에 쓰겠다고 가져왔어요. 이게 성공이 되면 GL에 GL에 무엇이 저장되겠어요? 네. 그래픽스 컨텍스트가 GL에 저장됐어요. 만약에 GL이 null이 아니라면 null이 아니라면 제대로 캔바스에 GetContext가 된거고 null이라면 WebGL Initialize에서 실패한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WebGL Initialize를 실패시켜볼게요. 그러면 WebGL 3.0을 쓰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되겠죠. 제가 R 하면 어? 잠깐만요. 저장을 제가 안했나요? WebGL 3.0이 된 아 WebGL 3.0을 해가지고 에러가 나니까 Experimental WebGL에 성공을 했나봐요. 그럼 여기도 3.0이라고 써 볼게요. 그 다음에 Reload를 해 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났어요. 아 거기에 있던 그 메시지가 여기 뜨죠. Euro Browser Minus Support It 하고 나옵니다. 아하 이렇게 에러가 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WebGL 고치고 이것도 WebGL 고쳐 볼게요. 그럼 GL Initialize가 됐어요. 그러면 Global Variable로 선언된 GL에 그래픽 컨텍스트가 만들어져서 들어갔어요. 무슨 목적으로? WebGL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지금 어 뭘 한 거냐면 이 컨텍스트를 Get을 해서 여기다가 GL equal하고 이 컨텍스트를 넣은 거예요. 이 작업이 성공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코드를 봤더니 그 다음 명령이 뭐였냐면 Initialize Buffer 있어요. Initialize Buffer 가봤더니 오케이 버텍스 데이터 이건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예요. 자바스크립트 어레이로 버텍스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음 삼각형을 그리는구나.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X 좌표가 마이너스 어허 좌표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라고 했으니까 화면이 오케이. 그러면 어디쯤 되는 삼각형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 모양을 좀 더 길쭉하게 고치고 싶어. 그럼 Y 좌표를 이렇게 0.7까지 높이면 당연히 이제 확인하고요. 이거 다시 릴로드하면 삼각형이 길어지겠죠. 오케이. 어. 그러면 삼각형 모양 바꾸는 건 이거 데이터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 봤더니 GL 버텍스 버퍼는 GL은 분명히 글로벌로 선언된 글로벌로 선언된 컨텍스였는데 점 버텍스 버퍼 이건 사실은 오브젝트를 위한 그냥 variable일 뿐이에요. 이거 그냥 내가 그 의미 없이 그냥 그냥 뭐 여기다가 variable A라고 해가지고 선언해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 GL 버텍스 버퍼는 어디서 쓰이냐면 여기서 쓰이거든요. 한 번만 딱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variable A는 이거다. 라고 선언하고 A는 이걸 A로 바꿔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명령이 뭐였냐면 create 버퍼에요. 그래 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generate a 버퍼 오브젝트래요. 버퍼 오브젝트는 뭐냐면 이거에요. 버텍스 버퍼 이 중에 컨텍스 중에 버텍스 버퍼에다가 버텍스 버퍼를 하나 크리에이트 했어요.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GL. 버텍스 버퍼라고 한 데다가 크리에이트를 해서 넣구요. 그쵸? 그런 다음에 bind 버퍼 여러분 버퍼를 사용하는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 크리에이트 bi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나중에 또 배울텐데 크리에이트를 좀 더 복잡해요. 근데 그리고 바인드 버퍼는 이제부터 그 버퍼를 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퍼를 크리에이트한 버퍼를 무슨 목적에 쓸 거냐면 GL. 어레이 버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레이 버퍼 말고 버텍스 버퍼는 뭐가 있나요? 어레이 버퍼와 엘리먼트 버퍼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 이거를 어레이 버퍼로 쓸 거야 바인드 해줘 묶어줘 그리고 묶어주면 아 이제 아까 좀 전에 크리에이트던 버텍스 버퍼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저기가 그 어레이 버퍼로 바인드 됐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많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궁금하면요 여기다가 그냥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해보는 거예요. console.log 하고요. console.log 하고 가로열고 그냥 프린트 해보는 거예요. 지에 버텍스 버퍼가 뭐지?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웹브라우저에서 릴러드 해 볼게요. 릴러드 하면요. 콘솔에 콘솔에 여기 네 여기 출력이 돼요. 웹GL 버퍼다 라고 하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까 프린팅 했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콘솔.log 라고 하는 걸로 프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프린팅이 되는구나. 어떤 값이 궁금하다면 콘솔.log 값으로 그냥 프린팅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버텍스 데이터 프린팅 하면 프린팅이 되나요? 네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네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릴러드 하면 네 이렇게 출력이 돼요. 어? 그러면 꼭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에디팅 해야 되나요? 이거 안 놓고요. 지금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 그냥 콘솔.log를 이렇게 쳐 가지고요. 어 이렇게 되나 버텍스 데이터 프린팅 하면 네 프린팅이 되는데 프린팅이 안 돼요. 그쵸? 왜 안 되나 봤더니 예를 들면 실행하는 순간에 지금 버텍스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함수 안에 들어있는 로컬 베리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바깥에 있을 때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던 글로벌 글로벌로 선언 됐던 GL은 GL은 보여지나요? 네 보여집니다. GL 이렇게 보여지죠. GL을 봤더니 웹 GL 렌더링 컨텍스트래요. 오호 맞아요. 우리 GL getContext에서 얻어온 게 GL이기 때문에 이거 상세히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는 이렇게 생겨 오 캔버스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쵸? 데이터가 굉장히 많네요. 그쵸? 그 다음에 스타일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보도가 이렇게 생겼고 이야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콘솔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알겠죠? 지금 설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버퍼데이터는 어떻게 있냐면 바인드 버퍼 버퍼데이터라고 하는 명령으로 봤는데 여기 있던 어레이를 여기 있던 어레이를 플로트 32 어레이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플로팅 포인트 32비터 프론팅으로 컨버전 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컨버전 해서 새로 만든 어레이를 어레이 버퍼에다가 버퍼 데이터를 샌딩 한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아까 여기서 선언되어 있던 마이너스 0.4 이거는요. 어디에 있었던 데이터예요? 네. 자바스크립트에 있었던 웹에 있었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PU 메모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있었던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버퍼데이터 명령으로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데이터가 여기서 카피돼서 이리 이동해요. 버퍼데이터 이 GPU 메모리로 버퍼 오브젝트로 카피돼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카피돼서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버퍼데이터 명령으로 어레이 버퍼로 카피가 된 이후에는 이 데이터를 아무리 바꾸어도 바꾸어도 어떻게 돼요? 네. 데이터가 바뀌지 않아요. 잘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었죠. 어? 나 그러면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 그럼 아니면 어? 버텍스 데이터를 조금 데이터를 옮기고 싶어. 그러면요. 버텍스 데이터의 0번을 네? 예를 들면 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바꿔봐야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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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이터가 GPU로 데이터를 샌딩하기 전 여기 있었다면 그렇죠? 여기 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네. 첫 번째 버텍스에 X좌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메인에서 생각해보면 이니셜라이저 버퍼를 한 번밖에 안 불려요. 한 번밖에 안 불린다는 얘기는 어? 이게 계속 드로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 드로잉을 계속 하고 있지만 한 번밖에 안 불리기 때문에 그 불렸을 때 이 데이터들은 버퍼 오브젝트에 카피 돼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를 그냥 이 예를 들면 우리 C에서 말로카드 이걸 그냥 프리해갖고 데이터를 날려버려도 더 이상 어? 그 삼각형을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는 크리에이트 버퍼 하고 바인드 버퍼를 어레이 버퍼 또는 엘리먼트 버퍼 한 다음에 그 어레이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또는 뭐 다른 데이터도 쓸 수 있어요. 다른 데이터 형식도 쓸 수 있어요. 인티저도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언사인드 인티저로 보낼 수도 있고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서 버퍼 데이터로 보내면 GPU로 데이터가 보내진다. 근데 GPU로 보내면 인티저로 보내거나 언사인드 캐릭터나 캐릭터로 보내거나 하면 자동으로 프루팅 포인트로 변경돼서 저장이 GPU에는 프루팅 포인트로 저장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쉐이더를 이니셜라이즈 하라고 했어요. 이니셜라이즈 GL 이니셜라이즈 버퍼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쉐이더 했는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어? 무슨 코드가 있는데 프레그먼트 쉐이더 소스 프레그먼트 쉐이더 소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보이드 메인 보이드 어? 이거 C 언어야. 네 맞아요. C 언어로 프로그램 소스를 그냥 짭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자바스크립트 스트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스트링으로 쓴 방법이 이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죠? 백코트를 하면 백코트를 하면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백슬래시를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전체가 스트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또는 또는 코트를 하나 백코트는 어디 있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키보드 1 옆에 있죠. 1 옆에 있는 것이 백코트고요. 그냥 코트는 엔터키 바로 옆에 있죠. 그냥 엔터키로 코테이션 마크 따옴표 하나로 쳤을 경우에는 라인별로 라인의 맨 끝에다가 이렇게 백슬래시를 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의 대상은 라인 끝에 백슬래시 다음에 스페이스 같은 게 하나 들어가면 지금 색깔 바뀌는 거 보이셨죠? 네. 색깔이 휙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여기 이 다음부터 스트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때는 항상 백슬래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보이드메인인데 GL 뭔지는 모르겠어요. GL 프레그먼트 칼라는 벡터4 1 1 0.61 어? 이거는 노란색, 밝은 노란색 계열인데 혹시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갖고 R RGB 8 불투명도를 표현하는 거라면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지? 라고 보시면 네. 색깔이 바뀌어요. 와우 알겠어요. 아하 그러면 이게 지금 삼각형의 색깔을 결정하는 코드구나. 그랬더니 네. 그리고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게 프레그먼트 쉐이더구나. 근데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이거는 그냥 변수명이에요. GL에 들어있는 오브젝트인데 디폴트로 이거 씁니다. 네. 이거 GL점 안 쓰고 그냥 variable로 써넣해도 로컬 variable로 써넣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크리에이트 쉐이더 하고요. 어허 쉐이더를 크리에이트 했구나. 근데 무슨 쉐이더냐면 프레그먼트 쉐이더 GL점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선언했구나. GL점 쉐이더 소스 가서 아 이 소스 코드를 프레그먼트 쉐이더 크리에이트 했던 쉐이더 아까 버퍼데이터 집어넣는 건 똑같은 방식이네요. 쉐이더에다 집어넣었구나. 그러고 나서 뭘 했나 봤더니 컴파일 쉐이더 그렇다면 여러분 GPU가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GPU 드라이버가 OpenGL ES 2.0 WebGL 1.0은 네. 쉐이더 컴파일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컴파일을 합니다. 와 대단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 봤더니 GL Get 쉐이더 파라메타 프레그먼트 쉐이더 컴파일 스테이터스 아 이거 대충 뭐 한가 봤더니 컴파일이 잘 됐는지 점검하는 코드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잘못됐으면 Fail to Compile 프레그먼트 쉐이더 이런 에러가 나는데요. 페일 시켜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페일이 되겠죠. 컨트롤 S 돼갖고 네. 릴로드 시켜 볼게요. 네. 페일이 났어요. QQQQ 1004가 이거 오버로드 펑션이고 이런 거는 이상해 뭐가 이상해 뭐 에러가 잔뜩 났어요. QQQQ 뭐야 저게 QQQQ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에러가 나는 거야. 에러가 나는 걸 체크하는 거고 이제 컴파일이 제대로 됐어요. 그러고 봤더니 그러고 나서 컴파일이 제대로 됐으면 이쪽으로 넘어갔겠죠. 그 다음에 Return Pulse 했으니까 끝나버려요. 여기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버텍스 쉐이더 어 이것도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어요. 버텍스 쉐이더 코드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크리에이트 쉐이더인데 버텍스 쉐이더로 했고 쉐이더 소스에다가 이 소스를 넣었고 컴파일 쉐이더 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컴파일 잘 되는지 체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음 똑같네. 버텍스 쉐이더 프라그먼트 쉐이더 그런 다음에 뭘 또 크리에이트를 했는데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했어요. 오케이 프로그램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오케이 이제 쉐이더를 쉐이더를 두 개 크리에이트 하고 만든 다음에 컴파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크리에이트 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어테치 바인딩이 아니고 어테치 해요. 프로그램에다가 쉐이더 프로그램을 어테치 해요. 전부 해요. 두 개를 프라그먼트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 오픈GL ES 2.0 웹GL 1.0에서는 프라그먼트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밖에 없지만 오픈 웹GL 2.0 오픈GL ES 3.0이 되면 컴퓨터 쉐이더 뭐 이런 쉐이더가 추가되요. 쉐이더가 몇 개 추가되게 됩니다. 일단 오픈GL ES 2.0 웹GL 1.0에서는 프라그먼트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어테치 쉐이더를 한 다음에 바인드 어트리뷰트 로케이션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마이버텍스래요. 이게 뭔 소리야. 아 여기 마이버텍스라는 게 있네요. 마이버텍스라는 걸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마이버텍스가 뭐냐면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여기 마이버텍스에 들어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여기 이 마이버텍스가 이게 버텍스 어트리뷰트인데 버텍스 어트리뷰트 로케이션이 어디니 0번이라고 이제 하자. 이제 마이버텍스는 0이라고 어석스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0 어트리뷰트 로케이션 0번은 여기 마이버텍스예요. 여기 어트리뷰트로 선언된 0번 어트리뷰트가 여러 개 있다면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선언해서 이렇게 바인드해서 번호를 어사인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나 봤더니 링크 했어요. C컴파일러 배운 사람은 알죠? 컴파일러를 배운 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컴파일, 로딩, 링킹 이런 걸 하죠. 그러고 나서 링킹에 에러가 있는지 체크를 했고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유스프로그램 하면요 지금 우리가 쉐이더를 버텍스 쉐이더, 프레그먼 쉐이더를 크리에이트하고 컴파일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바인딩 했어요. 바인딩해서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해갖고 프로그램을 이 두 개를 묶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어테치 시킨 다음에 그 크리에이트 한 프로그램에다 쉐이더 두 개를 어테치 하고요. 어테치 한 프로그램을 로딩하고 링킹 하고요. 링킹 한 다음에 뭘 했냐면 유스프로그램 했어요. 그러면 이 유스프로그램 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 이 컨텍스트에 프로그램을 실행 코드를 버텍스 쉐이더, 프레그먼 쉐이더를 넣고 실행할 준비 상태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스프로그램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이 쉐이더 프로그램하고 프레그먼 쉐이더는 언제 실행되나요? 언제? 드로우 명령이 들어왔을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드로우 명령이 들어왔을 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드로우 명령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그러고 났더니 유스프로그램 했더니 테스트 GL 에러, 에러가 났는지 보고 에러가 났으면 안 났으면 넘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메인 프로그램 볼게요. 이니셜라이즈 GL, 이니셜라이즈 버퍼, 이니셜라이즈 쉐이더 했는데 여기를 봤더니 이거는 지금 실행문은 아니고 어사인먼트 문장이에요. 어사인먼트 문장인데 펑션. 봐요. 리퀘스트 애님 프레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뭔가를 선언했냐면 펑션. 가로열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리퀘스트 애님 프레임은 함수의 C 언어로 얘기하자면 함수의 포인터 같은 거죠. 함수의 포인터로 바뀌는데 근데 얘가 하는 일을 봤더니 뭐냐면 윈도우 닷에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이건 뭔가 봤더니 이거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인데 예를 들면 이 모니터가 60Hz 로 리플레시 되고 있으면 60번에 한 번씩 화면을 갱신하라는 명령이에요. 1초에 60번씩 화면을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면서 뭘 하냐면 컬백 펑션을 부르는데 그 컬백 펑션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 함수는 함수의 컬백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그 그 컬백 함수를 같이 그래서 컬백 함수들은 어떻게 불리냐면 결국 이거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이건 또는 이게 된다고 그랬죠 웹킷의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모질라의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또는 펑션인데 그냥 setTimeout이에요 이거는 1초에요 1초 이것도 안되면 매 1초마다 한 번씩 갱신해라 라고 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안 쓰고 이거 써도 돼요 이거 써도 됩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정의한 거고 또 봤더니 펑션 렌더 로프를 이거는 하는데 렌더 로프를 렌더 로프를 실행해요 실행하는데 뭘 하냐면 렌더 씬을 한대요 렌더 씬은 어디냐면 여기 있는 명령인데 렌더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렌더 씬을 하는데 렌더 씬이 펄스가 나지 않으면 리퀘스트 애니 프레임을 하래요 근데 리퀘스트 애니 프레임을 하는데 파라메타로 렌더 루프를 넘겨줬어요 렌더 루프는 이거잖아요 렌더 루프가 렌더 루프를 넘겨줬는데 리퀘스트 애니 프레임을 했어요 그러면 리퀘스트 애니 프레임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함수에 의해서 60번에 한쪽씩 한 번씩 이 들어온 파라메타를 컬백해요 또 실행을 해요 또 실행했으니까 렌더 루프를 또 들어왔겠죠 렌더 루프 또 들어왔으니까 렌더 씬을 해요 렌더 씬이 들어와서 리퀘스트 애니 프레임을 하는데 리퀘스트 애니 프레임은 뭔가 봤더니 초당 60번 다시 반복하는 거래요 그러면 다시 또 렌더 루프를 또 해요 이게 뭐야 지금 네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당 60번씩 만약에 리퀘스트 애니 프레임이 지원하는 컴퓨터에서는 초당 60번씩 지원되고 교수님 내 모니터는 144Hz인데요 근데 웹브라우저가 144Hz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라면 초당 144번 추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없다면 초당 예를 들면 몇 초에 한 번씩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어요 어? 진짜 이거 실행되는 거 맞아요? 한번 해 볼게요 네 바 프레임은 0이에요 그렇죠? 0이라고 놓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렌더 씬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렌더 씬 이게 렌더 씬이잖아요 렌더 씬 앞에다 넣어 놓고요 V 여기다가 어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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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로그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프레임을 프린트 해 보는 거야 프레임 그렇죠? 그리고요 프레임 프레임을 아 플러스 되나요? 프레임이꼴 프레임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볼게요 Reload 보세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어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렌더 씬이 계속 분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야 신기하네요 만약에 그러면 교수님이 리퀘스트 애니 프레임 이것도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음? 그러면 이거 대신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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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돼? 그럼 이거 잖아요 리턴 펑션의 컬백에 이거 그러면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맞죠?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Reload 해 볼게요 어? 1초에 하나씩 돌아요 대충 1초에 하나씩 도는 것 같죠 어? 그럼 이게 더 좋은데 예를 들면 1초에 10번 그럼 100ms 이게 단위가 ms거든요 이 함수가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오! 초당 10개씩 나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나 시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 코드를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 초당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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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한번 해 볼까요? Reload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점점 팡팡 점프 하죠? 그쵸? 숫자가 팍팍 점프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걸 진짜 최대 속도를 보려면 여기서 콘솔점 로고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콘솔점 로고가 생각보다는 성능을 많이 깎아 먹습니다 그렇겠죠 프린트에 부문이 성능을 많이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아니 다시 원위치할게요 네 지워버리겠습니다 프레임 더하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일단 애니메이션 프레임 윈도우스 애니메이션 프레임 기능에 의해서 네 초당 60번씩 콜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아 그냥 이거 잘 이해가 안가면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냥 렌더 루프가 초당 60번 계속 반복된다 근데 렌더 씬이 초당 60번 반복되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렌더 씬은 뭐 하나 볼게요 크리어 칼라 어? 크리어 칼라 크리어 칼라 그러니까 배경 색깔인 것 같아요 RGB 배경의 바탕에 약간 하늘색 띄는게 요걸로 정해진 거죠 그 다음에 크리어 크리어 칼라는 크리어 하는 명령이 아니고 색깔을 정하는 명령이고요 그것도 콘텍스트에다 정해 놓겠죠 그 다음에 크리어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트릭스 로케이션 인거 봤더니 Get 유니폼 로케이션 프로그램 오브젝트 GL 프로그램 오브젝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그러면 프로그램 오브젝트는 뭐 있냐면 여기서 크리어 칼라이터 프로그램 한게 GL 프로그램 오브젝트였잖아요 그럼 GL에 아 프로그램 오브젝트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여기 있네요 요거에 유니폼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몰라도 돼요 유니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거의 위치를 알고 싶구나 오케이 그러면 GL get 유니폼 로케이션 네 그러니까 유니폼 로케이션은 아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코드에 거기에 뭔가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보니까 이건 뭐예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벡터하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무 기능도 안 해요 그러고 하면 코드를 봤더니 아 마이버텍스로 아까 버텍스 오브젝트를 던져 주고요 그러고 나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걸 GL 포지션이라고 하는 선언도 없고 밑두껏도 없는데 GL 포지션이라는 데다가 아까 벡터를 저장했어요 나중에 쉐이딩 언어를 배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행렬과 벡터를 곱해서 아웃풋을 내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행렬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 행렬을 바꾸면 여기 여기를 1.5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행렬을 바꾸면 네 커졌어요 커졌어요 두 배 커집니다 아하 이게 결국은 네 버텍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행렬을 가지고 변환을 시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매트릭스를 보내줬죠 유니폼 매트릭스 4v 이걸 해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매트릭스 로케이션 이라는 데다가 겟한 로케이션 에다가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enable 버텍스 어트리뷰트 0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바인드 번호로 0번 버텍스로 마이버텍스를 바인드 했었는데 그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쓰겠다 라고 선언했고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 여긴 00 인데 03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버텍스 어트리뷰트 이거는 뭐에다 쓰는 거냐면 버텍스 어트리뷰트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0번부터 시작해서 3개 있어 3개 아니다 아니다 0번부터가 아니라 버텍스 어트리뷰트 0번은 0번은 데이터가 3개씩 들어있고 데이터가 프로팅 포인트야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배울텐데 이게 프로팅 포인트일 땐 항상 퍼스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00을 넣으면 데이터가 3개씩 꽉꽉꽉꽉꽉 차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아하 그러면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트를 아까 첫 번째 여기에서 어 3개씩 3개씩 꽉꽉꽉 차 있는 형태로 가져다 쓰겠죠 가져다 씁니다 가져다 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에라 테스트 했고요 마지막으로 뭐랬어요 그렸어요 드로우 해라 그랬더니 네 0 3개는 뭐냐면 버텍스 0번부터 시작해서 3개의 버텍스를 써서 3개의 버텍스를 써서 3개의 버텍스를 써서 3개의 버텍스를 그려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헬로 트라이앵글 코드에요 어 교수님 이거 느닷없이 이렇게 코드 놓고 막 다 설명해 보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껐다 켰다 하고 하는 건 건가를 또 설명해요 반복적으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숫자들 막 받고 가면서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세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냥 해 보는 거지 뭐 네 여기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